여러분, 저는 성경을 20여 년간 연구했어요 확신합니다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아멘 성경을 어기거나 벗어난 거면 다 이단이고 그릇된 논리예요 아멘 전두산님, 방금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경을 벗어난 거면 이단이다라고 하셨죠 뭐 물어볼 필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성경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편집하던 사람의 논쟁과 누락으로 선지자들이 전달한 일부 하나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는 수록되지 않았어요 이건 공인된 사실인데 어떻게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누락된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전두산님,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역사와 말씀이 신약 성경에 다는 기록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없다는 건 사실에 안 맞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우린 또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마치신 후에 사람들이 기록해서 생긴 겁니다 최초의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었고 예수님의 역사든 말씀이든 다 구약 성경을 벗어났어요 만약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논법대로라면 예수님을 정제하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보다시피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없고 성경을 벗어내면 이단이다 이런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예전엔 이런 걸 생각 못했네요 네, 맞는 말씀이 그러네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걸 이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말하니까 알 것 같아요 진짜 생각도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맞아요 이 방면에 진리에 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950페이지입니다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네 읽겠습니다 예수 시대에 예수는 그때 성령이 그의 몸에 하는 사역에 따라 유대인들을 인솔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솔하였다 그가 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의 사역에 따라 말씀하였다 그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였든 성경에서 길을 찾는 것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을 인솔하지 않았다 그는 역사하기 시작하자 회계의 도를 전하였다 그러나 회계 이 두 글자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예언에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그는 성경에 근거해 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 새로운 길을 이끌어내었고 더 새로운 사역을 하였다 그는 성경을 참고해 전도하지 않았다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의 이적은 율법시대에 아무도 나타낼 수 없었고 그의 사역 그의 교훈 그의 권병도 율법시대에 아무도 행한 적이 없었다 그는 더 새로운 사역을 했을 뿐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서 그를 정죄하고 구약 성경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그의 사역은 성경 구약을 초과하였다 만일 이렇지 않았다면 사람이 또 어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 그의 교훈과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람이 보기에 그의 역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한 성경의 기록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았는데 이것은 다 사람의 착오가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에도 규례에 맞춰야 하겠는가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해야 하는가 도대체 성경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왜 하나님이 역사함에 있어서 꼭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가 설마 하나님 자신은 성경을 벗어날 어떠한 권리도 없단 말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떠나서 따로 역사할 수 없단 말인가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만일 그가 안식일에 따라 구약의 계명에 따라 실행한다고 하면 그는 왜 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나 발을 씻고 머리에 쓰며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는가 이런 것은 다 구약이 없는 계명이 아닌가 그가 구약대로 한다면 왜 이런 규례들을 다 파하였는가 하나님이 먼저 있었는지 성경이 먼저 있었는지를 너는 알아야 한다 그가 안식일의 주인일 수 있으면 성경의 주인일 수는 없는가 여러분 오랜 세월 우리는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야 하나님 역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을 참고하지도 않고 더욱이 성경에서 길을 찾아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더 새로운 길을 주고 더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더욱이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실 권리가 있고 인류의 필요에 따라 더 새로운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없고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다 이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의 교제를 통해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앞 두 단계 역사의 실제 기록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신 율법시대 사역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말하던 하나님의 율법시대 역사죠 성경 신약 전서는 예수님이 은혜시대에서 역사하신 실제 기록인데 바로 우리가 늘 말하던 하나님의 은혜시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시대 사역을 하실 때 성경에 근거하시지 않았고 은혜시대에 사역을 하실 때도 성경에 근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역이나 사람의 설교 성김들을 가늠할 때는 성경에 근거해도 괜찮지만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근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될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세인과 같죠 그들의 사역은 성경에 맞았어도 성령 역사가 없었는데 그런 섬김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사역이 성경에는 부합됐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에 하나님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역사를 대적해 하나님께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시죠? 이분들 말이 맞네요 오늘 듣고라니 환하게 알겠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